21세기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매년 당연하게 챙겨왔는데요. 언제부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된 겁니까? 네, 꽤 오래됐습니다. 1963년에 강경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찾아뵙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교육 당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1965년부터 그 날짜를 지금의 날인 5월 15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여고에서 시작된 어떤 전통이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15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 날이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스승 이런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역사적 인물을 세종대왕으로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가정의 달이니까 요쯤에 스승의 날 하나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5월에 저렇게 행사가 많은 달이 됐는데요.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을 떠올리실 것 같고 또 이제 영화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죠. 자산어보를 보면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 맞습니다. 거기 보면 정약전이 흑산도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뭔가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눈에 띄는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강창대라고. 강찬. 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에게 어떤 공부, 유학을 가르치지만 창대는 선생님에게 물고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서로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중에서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아마 일화를 남긴 인물이 바로 이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정약용과 그의 제자 중에 좀 특별한 인물인 황상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약용.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봤어요. 실하게 어떤 선구자이신데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 황상. 정약용은 다 압니다만 황상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서울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고요. 강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강진에서는 유명한 인물.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정약용이 1801년에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당시 정조의 죽음, 천주계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정약용은 어떻게 보면 몸을 사리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때 머물던 곳이 동문밖에 있는 주막집이었습니다. 주막집. 네. 그래서 거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도 정약용은 조심하자라고 해서 그 방 이름을 사의재로 정해서 생각과 행동, 말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의재. 이런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청해왔던 인물이 바로 그 당시 15살 정도의 학생이었던 황상인데요. 이 지역 아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왔던 큰 학자, 아무리 유배를 왔다고는 하지만 이 선생님 앞에 가서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솔직하지만 걱정스러운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배를 왔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 붙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첫째는 좀 둔하고요. 둘째는 좀 막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좀 답답합니다. 잠깐만. 이건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명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외우는 데 민첩하면 그 폐단이 소홀한 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짓기에 날려면 그 폐단이 들뜨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재빠르면 그 폐단이 거친데 치밀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이 큰 병통 세 가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황상은 둔하지만 계속해서 판다면 그 구멍은 넓어질 거고 언젠가는 그것이 막혔다가 뻥하고 뚫릴 것이니 그때까지 열심히 쉬지 말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학문을 배우려면 섣부르거나 급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황상에게 있다. 학문이란 하루아침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승으로서의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해주게 되는데 용기를 부터줬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정약용은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책의 정리가 됐다면 황상이 적은 기록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만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막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약용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랬더니 거기 황상도 있었는데 아마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자기 소개를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몇 번을 불렀다가 겨우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다음에 나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너 혹시 공부할 생각은 없냐? 아니 천하의 정약용이 공부 무조건 하는 거죠. 졸업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약용 선생이 사이즈에 머물면서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의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황상은 부모님께 그 일을 여쭙고 허락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이 제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황상은 항상 스승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생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이 정약용 선생의 아들, 정학연하고 나중에 지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보냈던 편지에 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정약용에게도 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자에게도 스승이 필요하지만 스승에게도 제자가 필요한 시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배워서 남주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배움을 전수해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스승도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많은 제자들과 함께했다라고 하셨는데 황상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의 업적을 책으로만 평가를 할 때 여유당 전서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책이 500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저작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볼 때 그 기초는 대부분 강진 유배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자료를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해도 500권을 혼자 쓰기는 불가능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디터로서 편집자로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제자인 여러 제자들도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어떤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어떤 책의 목록 속에 총서라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 정약용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총서는 기존에 있는 책을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국지의 이문열 씨 버전, 황석영 씨 버전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걸 정리하고 편집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해석과 그다음에 그 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황상 같은 경우는 치원총서라는 것을 남겨놓았고 그 외에 윤종진 같은 제자는 순암총서, 이광에는 유암총서, 그다음에 윤종삼은 성원총서, 이와 같은 총서를 만들어 놓았고요. 황상의 치원총서를 보면 당시 택리지를 새롭게 비판하고 편집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산의 저작물에 없었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유배가 끝난 183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혜경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정혜경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학자들과 또 황상과 같은 강진에 있었던 어떤 지역에 있었던 학자들이 교류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스승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제자들도 스승을 통해서 한 분야의 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결정적인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정혜경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가르침을 사사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을 보면 평생 제자가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인물도 있고 아예 제자가 없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기르는데 굉장히 타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상의 삶을 이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정리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내 나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15이어서 동자로 관례도 치르지 않았으나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감히 잃을까 염려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1년 동안 독서를 그만두고 쟁기를 잡고 있을 때도 마음에 늘 품고 있었으니 선생님의 뜻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75살 되던 해에 쓴 글이고요. 5년 뒤에 이제 황상은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평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거를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정약용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보통의 스승님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하네요. 15살에 만날 스승의 가르침을 75살이 되어서도 지켰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봤던 인물들이 나이를 먹고 나면 민낯도 보이고 사실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오랜 시절 동안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건 그만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단지 지식만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접근했던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상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는데 아마 황상이 감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뇌병이 어찌 이렇게 극심하냐.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증상은 어떠하냐. 혹시 상한 음식을 먹었느냐. 한기와 열기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느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병에 문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을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늘 이렇게 좋은 말만 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상이 1805년에 장가를 갔는데 약간 건들거렸던 모양입니다. 장가를 갔는데 왜 건들거리죠?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 당시에 장가 가야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혁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상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구나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시로써 내 실력이 이렇게 좀 발전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혁이 여기에 대해서도 답으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부처원 씨는 기세가 대단한 것이 내 기호에 꼭 맞는다. 기쁨을 형언할 수 없다. 이에 축하는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울러 나 스스로도 제자 중에 너를 얻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극찬이네요. 그러니까 한때 이탈했지만 다시 돌아온 제자에게 최고의 또 찬사를 보내면서 그 제자를 끌어안는 스승의 모습을 같이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글 공부했거든요. 문창과.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항상 통화할 때마다 안 쓰나?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자 정혁이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황상은 어떻게 자신의 또 길을 갑니까? 네. 스승의 어떤 끝을 같이 하는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1836년에 스승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듣고 강진에서 남양주 마제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지키던 뒤에 임종을 이제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서울에 있는 제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주사 김정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강진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1870년 한참 뒤입니다. 34년 뒤에 8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보통 황상이 좋은 스승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황상 덕분에 또 한 번 정혁용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혁용도 좋은 제자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바둑의 불새출의 기사죠. 조은현 구단. 그의 성적도 뛰어납니다만 단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창호 구단. 세계를 재패했던 그 제자로 인해서 또 스승의 또 업적이 빛나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역사 속의 정혁용과 황상의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연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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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